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속도처럼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만두피 맛은 물론 디자인까지 고려한 만두피의 변신이 필요한 지금 육대 만두 개발을 위해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는 없을까? 정말 이번에 여행을 다니면서 밀가루에 만두만 싼 것이 만두라고 생각했는데 그 피의 다양성도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피들도 또 많을 거 아니야? 건축적으로 만두가 조용미가 있잖아 입체적인 쉐입이거든? 그러니까 3D메이션 하잖아 3차원적으로 보이는 거지 2차원적인 게 아니라 옆에서 다른 모양이 생길 수도 있고 육면체일 수도 있고 또 샤자오 같은 데 보면 거의 구 모양이잖아? 여러 가지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 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즐기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 그리고 중국식 만들어보면 굉장히 모양들이 이쁘잖아 화려해 디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인간의 그 디자인에 대한 욕망들이 또 만두로 많이 표현이 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여기 만두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 디자인화 디자인화 되는 그런 만두 어? 나왔다 이게 빙화 국만두라고 이게 빙화 국만두라고 설빙자의 꽃화자 눈꽃 같은 거 눈꽃 같은 거 싹 퍼지면서 이게 사실 이게 한 개 뒤집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건 후라이팬츠에 이렇게 사실은 이게 밑으로 가서 덮여 있다가 이제 뒤집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인가 보다 이렇게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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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부셔서 부셔서 바삭하게 먹는다 이게 디저트 만들 때 그것처럼 군만두를 구울 때 전분을 푼 물을 살짝 구우면 기름하고 전분이 타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쫙 퍼져요 여기 밑에는 촉촉하죠 바짝 이렇게 구워줬는데 안에는 약간 찐만두처럼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일단 한번 먹어볼래 드셔보시죠 맛있다 바삭바삭한 텍스쳐도 참 매력적인데 같이 먹는 맛 밑에는 바삭하고 위에는 부드럽고 맛있어 진짜 또 먹기 시작했어 이렇게 빙하처럼 디자인이 예뻐지니까 뭔가 좀 특별한 만두같이 보이잖아요